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한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그렇게 나는 평일에는 고등학교 다녔고 매주 주일이면 김연호 목사님이 개척한 수원 매산감리교회에 다녔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다 몇 달 후에 목사님은 강원도로 떠나셨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에는 후임자로 최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다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3개월쯤 지난 후였다 정들었던 목사님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나는 꾸준하게 교회를 다녔다 내 숙소는 여전히 역전 대합실이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점점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나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다 조용히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목사님이 부르셨다 우리 용필이가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신앙이 많이 좋아졌네 용필이는 지금도 역전에서 생활하나? 네 저는 역전 대합실이 제일 편합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잠시 따라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종각이 있는 교회 꼭대기로 날 데리고 올라가셨다 종각에는 반달 모양의 작은 공간이 있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생활하렴 새벽 4시에 종만 쳐주면 되니까 역전 대합실보다는 여기가 더 나을 거야 그러면서 담요와 책상까지 가져다 주셨다 고향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너무나 감사했다 그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 잠깐 들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아주 큰 선물을 주셨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역전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새벽 4시에 종을 치고 나서 더욱 열심히 기도를 했다 학교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수원역 대합실 생활을 접고 교회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3일 고등학교 생활은 재미있었다 보금자리가 안정되니 학업 성적도 좋아졌다 나는 특히 글짓기와 웅변을 좋아했다 글짓기는 매일 새벽에 성경을 읽고 그때 느낌을 글로 썼던 게 많은 도움이 됐다 전국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비록 철도 고등학교는 떨어졌지만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점점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고등학생이 된 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종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제대로 된 집이 없는 내 일상은 친구들 사이에 금방 퍼졌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알게 됐다 어느 날 주판을 가르쳤던 고희련 선생님이 날 부르셨다 매상감리교회 종각에서 자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네 교회 목사님의 배려로 편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편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러나 선생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내게 말을 건네셨다 너 가정교사 한번 해볼래? 신의주에서 피난 온 사람 있는데 그 집 애들 가르치면서 그 집에서 생활하면 어떻게 해? 신의주에서 피난해 오신 분들은 선생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시던 이희두 집사님과 이지란 권사님 부부셨다 나와 같이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라 더 호감이 갔다 교회 종각에서의 생활은 나만의 공간이었기에 편안했지만 언제까지 그곳에서 생활할 수만은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판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한 번 내 인생의 은인을 만나게 된 순간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도하셨다 가정교사로 가게 된 집은 인기동 철도 옆이었다 남창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들이 있었고 나는 개들을 가르치면서 그 집에서 가정교사로 생활하게 됐다 다행히도 내가 가정교사를 한 이후로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졌다 그렇게 3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다 그 집 애들은 집 안에서 원하던 대로 송실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다 나 또한 그분들 덕분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었다 난 교회 생활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유독 나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한 중학생이 있었는데 부침성 좋은 그 성격에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어느 날 그 집에 놀러가게 됐는데 책으로 가득 찬 그 친구의 방을 보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난다 난 중학생이 그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처음 봤지만 그 책들의 수준 또한 상당해서 더욱 놀라웠다 근데 그 동생은 중학생이란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자처럼 생각하는 학생이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얘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동생이 바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였다 그는 결국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은 이처럼 힘든 시절의 사소한 인맥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고등학교로 무사히 졸업하게 된 나는 이제 대학이라는 더 큰 관문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치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한 번째로 제작윤재희 낭독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